허밍어반스테레오, 왈츠소파 대공, 서울은 연합뉴스, 박수윤 기자는 원맨 프로젝트, 밴드 허밍어반스테레오, 본명 이즈린 38, 가 6년 만에 정규앨범, V, 를 낸다. 소속사 왈츠소파는 31일, 허망어반스테레오가 9월 13일 5번째 정규앨범으로 컴백한다, 고 밝혔다. 허망어반스테레오가 정규앨범을 내기는 2012년 내 집 스파클 이후 6년 만이다. 신부에는 신곡 8곡을 비롯해 옛노래를 새롭게 편곡해 수록한다. 아울러 앨범 발매에 앞서 9월 2일 리드 싱글을 공개한다. 허밍어반스테레오는 2004년 2월 앨범 슈트케이크로 데뷔해 넉 장의 정규앨범과 20장이 넘는 싱글 음반을 발표했다. 하와이언 커플, 샐러드 기념일, 인썸니아, 러브, 잼, 롤러코스터 등 사랑스러운 감성의 히트곡을 냈다. 특히 객원 보컬인 일명 퍼밍걸, 로 배우 최강희 유인나, 가수 레이디 제인 왁스 에즈원 등이 활약한 바 있다. clap.uyna.co.kr 2018년 8월 31일 10시 37분 송구